마이 띠 아니요 어머님 됐습니다 전 돌아가겠습니다 바쁘거든요 으아 안 돼어어어어어 됐어 자 이제 전화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있다 휴 좋았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잠깐 이쪽에 들어가볼까 아 일단 삥쟁이 먼저 잡고 미니카 드러 맞아 미니카 들어가야 되는데 아 미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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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 미니카하게 해주세요 삥쟁이 인디 아 이러게 솔직히 이제 이거 갖고 지금 가지는 죽기 어렵다고 또 와아 진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많이 산 거 아니네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자 으야 가자! 혹시 모르니까 이걸 뗄수록 아하 으야! 으야! 으으 으 으 으 저 으 으 으 아 이제 더워 이제 큰일 났다 아 이제 더워 아 이제 더워 아 아 아 아 아니 그걸 넣는게 이게 아이템 잡고 그걸 넣다가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키가 좀 더 많으면 한두대 맞는거 괜찮으니까 가보겠는데 잡히기만 잘못해도 죽는 상황이라 백을 어설프게 넣으려다 맞는다니까 양아치 스타일이나 다른 스타일로 그거 해가지고 하려다가 맞아 뭐이래 나도 등 넣고 싶은데 쌀자리를 하는수밖에 없어 어설프게 하려다가 더 맞아버리는 쌀자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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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막 스타일 바꾸고 피스트 액션 넣으려 하다가 어설프게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어 안방에 б 으 다음엔 육업 가지고 오는 등이야 아니 한두대 버틸수 있으면 후트액션 넣어볼텐데 좀 무리하게 뭐라도 들어가지고 스타일 바꿔서 아니면은 좀 위험해도 반격기 한번 노려볼텐데 지금 큰거 한방 맞고 발로 밟히면 죽는 상황이라 피톰이 그런데 뭐 쉽게 뭐 할 순 없잖아요 총이 좀 더 많으면 모를까 아 킬은 진짜 1억씩 들어가네 마지막 딱 두배네 돈 진짜 많이 들어간다 자 일단 미니카 해야돼 그래 미니카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난 지금 그래 응쟁이와 혈투를 벌인것이야 미니카 꼭 하고싶은거 자 이제 우리는 미니카로 간다 가자 미니카로 가자 미니카로 로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 아픈거 같다구요? 무슨소리야 무슨소리야 아니요 그냥 서브그래서텐데요 어마어마한 누구냐 아 아 아 어우 아 아 이제 김기류가 좋아 아 그래 내가 아파 보인단 말이지 강적의 등장 정신차리자 그래 텐션을 끌어올려 이래서는 터질 후원도 터지지 않아 정신차리자 나는 긍정과 염 긍정과 열정의 화신이야 음 어 정신차리자 알았어 이길 수 있는데 잠깐 지금은 힘들어 일단 나 파츠 사야지 내가 파츠 살려고 삥쟁이하고 죽음의 혈투를 벌이고 왔다고 자 가보자 이제 2위 단계 파츠는 개당 천만이예요 어 어어 미친거 아니야 신상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레이스 하나 자 커스터마이즈 울트라 로우 하이트 타이어 피는 울트라 메탈 피 자 그리고 모터는 울트라 스피드 모터 자 울트라 중속 기어 배터리는 고속 배터리 서스펜션은 없고 범퍼 플레이 자 이걸로 걸렀습니다 고! 제발 오레노 드레몬 자 시각전 사이 결투 고! 오 빠르다 세다 이 녀석 쉽지 않은 상대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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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에 부스터를 잘 써야겠어 아주 약간의 차이야 너도 만만치 않은 지갑전사구나 부스터 우스터 온 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watch 으이ús Sure 아아 막판에 이게 약간 이 코스 이타라는게 랜덤성이 있어가지고 잘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질 수 있어 벙커를 빼기도 애매하고 밸런스가 너무 확 줄어버리니까 자 그래도 한번 이런걸로 한번 봅시다 원래 이래요 이번엔 범퍼플레이트를 빼왔어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아야 그래서 튕겨나간다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자 제발 기가낼 수 있어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여기서 튕겨나간다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무게가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아니 이게 마지막 코스가 그 동글동글 돌아가는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역전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지갑전사입니다 아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열정 에너지 긍정 그리고 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스트리머라고 넌 개소리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쉐리 형님이 키니까 방송을 키시니까 이상한 사람들 안들어온다 휴 역시 나는 나는 역시 그 스트리머는 자기 멘탈에 맞는 시청자를 갖는다는게 맞는 말 같아 아휴 역시 난 멘탈이 약해가지고 자 써니 옐로우를 입수했다 자 강적 등장 완료 게임 메인이요 쿵짝쿵짝 쿵짜라작짝 하는 스토리요 자 이제 여기 자 이제 시리즈가 많고 넓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는 스트리머가 또 어딨겠어 있어 어딘가에 자 그나저나 어... 이제 상급자 철린지 대회를 해야 되는데 어딨냐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? 뭐지? 왜 없지? 시키시키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여긴데 드래곤을 쓸까? 자 이 코스에는 울트라 배럴 타이어를 쓰겠어 그리고 메탈팀 스피드모터 고속 배터리 고속 배터리 덩커풀린트 자 아까 코스랑 비슷하죠? 스피드와 테크닉 그 둘은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입니다! 기다려주세요! 기다려주세요! 이 코스의 시작은 Q커브입니다! 암호는 모든 시리즈에 다 나와요 암호는 모든 시리즈에 다 나와요 일족이 계속해서 키류랑 이런 애들한테 도전해온다는 설정이라서 아 수능 보지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우! 고우! 슬픔은 어? 그렇지 간단하구나 이건 무조건 나의 승리지 그렇지 근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각전사의 힘이다 자 또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떨고 있고 있어 갑자기 왜 힘들어해 뭔 일 있어? 왜 그러냐 자 포켓서클의 다리 별로 달라질건 없지만 35만원의 포스트가 자 기어를 슈퍼중석 기어로 바꾸고 배터리를 로몬 배터리 그리고 공포 플레이트 그리고 울트라 스피드 타이어를 울트라 스파이크 스피드를 울트라 스피드 울트라 스피드 이 조합으로 들려나 근데 자 일단 한번 시작해봅시다 딱 베트라 스피드 카oman 신난다 트 좌어 자, 역전할 수 있어 너무 빠르면 이 코스 같은 경우는 타락이 쉬어가지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코스니야 조금씩 빨라지면서 승리해가는 거지 어, 뭐지? 자, 1등이야, 2등이야 2등이야 그렇지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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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 어 유튜브랑 아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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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라고 유튜브랑 트위치 앞 하면 지금 500명 보고 계시네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트위치에도 500명 유튜브에도 500명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전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유튜브 아프리카가 나와 미치겠다 이게 몇 달 한 달 다 돼가는데도 안 고쳐지네 와 아 하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Q컴버충님 8000원원 감사합니다. Q컴버충님 8000원원 감사합니다.